백선협 장군 백선협 장군이야말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백적관논계에 처했을 때 시생정신과 뛰어난 전략, 전술로 나라를 위기해서 구하신 위대한 이 시대의 우리 국창군이셨습니다. 백선협 장군의 공개한 뜻과 시생정신, 법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적을 주는 오늘 세미나 개최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제시되는 좋은 구경과 여러가지 지원은 우리 의정활동에 또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튼튼한 대한민국, 안보 확실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벌써 하루기입니다. 이제 미만이 더문 오일이 없는데 건강에 의해하시고 우리 모두 백선협 장군의 공개한 뜻을 잘 공개하게 살려서 광고하고 튼튼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